그럼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. 차 조심, 사람 조심, 전쟁 조심. 거기서 어물쩍 그러지 말고. 어이없어라, 어이없. 내일 출근해야지. 자, 됐나? 아저씨, 딱 한 번만 더 우리 신랑 계약해. 아저씨 사과해. 안 돼, 나. 안 돼, 나. 안 돼, 나. 안 돼, 편하게 한번 해봐. 기원아, 뒤에서, 뒤에서 해, 뒤에서. 뭐가 됐든 괜찮은데? 기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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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원아. 위험해! 어떻게 해. 컴백에 와서 남겨서 이렇게 하는. 그렇지. 자기야. 잘 피하고 싶다. 너 조심해. 너 와이없 탈래? 한국국토정보공사 아가씨 낙다에서 먹는 떡지진이랜 저도 떡튀수는 정말 좋아하는데요.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. 떡볶이 여기 있어야죠. 아니요 집 튀고 있어요. 맞아요. 밝을 때 있었으면 좋았거든요. 바닷가 자리를 사수하려고 굉장히 모르겠어요. 떡볶이 여기 있었어요. 내 마음이 좀 더 웃겨요. 지금 가는 사람이 고신받는 걸 보내줄래? 기다리고 있다면 I'm in love you, love you, love you, love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